저 무슨 일이에요? 한 단합산에 나쁜 놈들이 걸려봐. 나쁜 놈들 누구요? 사부장님 빨리 올라와서 우리 패밀들 올라와요. 왜요? 두 분만 계시면 위험해요. 빨리요! 서혜리씨? 좋은 말로 할 때 이리 옵니다. 당신 누구야? 제 3자는 빠지세요. 위험한 상황입니다. 난 3자가 아니라 이분 변호사입니다. 아 지푸라기 홍유찬 변호사의 딸?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? 당연히 알지. 엄청나신 분이 있네. 알면 됐고 빨리 가라. 홍 변호사? 딸한테는 어른에 대한 예의를 안 가르친 모양이네. 너 같은 인간들한테는 예의 갖추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. 빨리 데려와. 선수야! 절대 못 데려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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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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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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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변호사님. 두 분 괜찮아요? 왜 안 갔어요?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. 아 그리고 민작이 뭐 해주는 걸 깜빡해가지고. 아무튼 뒤로 물러나 있어요. 혹시 빈센조 가사노? 뭐 그건 알 거 없고. 5분 안에 속성으로 대가 좀 치러보자. 우세는